안녕하세요 저는 카치입니다. 오늘의 얘기 차례를 이거입니다. 말 들을지? 들어줘요. 말 들을게요. 그거는 안 Owen의 시간이 новый 여유와 답을 사양이 있을까요? 이것은 이렇게 말 having to make her andowych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우린 아주 잘 빠진 것입니다. 하지만, 만에 있는 제이너스에서ciamo는 이승이 있습니다. 이유는, 아름다운 수인의 어둠을 만드십니다. 하지만, 아름다운 수인은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아름다운 수인은 아름다운ME 중에서 만드십니다. 쉽게 말하는 거였는지, 아아베트하고itting, 근데 뱀이 사람을 먹는데 왜 안먹지? 시끄러워서 이제 담배를 넣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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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봤다! 어디? 꽁꽁 봐라 봐라 이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떤 노래 쓰일까? 이런 노래 쓰일군요 이 노래 쓰일까? 다른 노래 쓰일까? 그때 deciding точки 재료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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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요. 여기 살아있네요. 새들이랑. 어 누런 봐야 있네요. Did God tell the snake that a woman's son would defeat him one day? Yes or no? Yes. Yes. Yeah. When they disobeyed. When they disobeyed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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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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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걸 하겠습니다. 네. 이걸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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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페이지가 없군요. 네. 다음 페이지가 없군요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